오늘 매물은 안방 드레스룸이 인상적인 매물이니 끝까지 봐주세요. 분양가 2억 중반대의 분양가 대비 알찬 매물이 있어 오늘은 부천 괴한동에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의 오늘 매물. 막힘없는 거실뷰 너무 시원하구요. 거실 주방 공간 좋고 넉넉하죠? 거실 왼편으로 베란다 있는 안방. 파우더룸, 드레스룸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창이 있어 환기도 용이하고 먼지도 타지 않게 구성되었습니다. 욕조까지 있는 보조 화장실 깔끔함과 세련된 인테리어의 주방 모습 대형 식탁 세탁실 여유롭구요. 메인 화장실까지 3베이 구조로 구조조커 옵션까지 풍부한 오늘 매물 2억 중반대로 가격도 너무 괜찮은 매물입니다. 화면에 번호로 부담없이 문의주세요. 부동산킹입니다.